취재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임지수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임 기자, 지금까지 보도한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게 그 봉투 안에 돈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거였는데 오늘 그 단서가 조금 나왔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는 강래구 감사는 앞서 문제가 된 불법 자금 9,400만 원 중에 총 8천만 원대 현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금에 전주가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조금 전 기사에서 등장했던 김모 씨가 나오는 겁니다. 이 돈은 강래구 씨를 통해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로 전달되고 이후 이정근 전 부총장과 윤관석 의원 등을 통해서 현역 의원들로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맨 왼쪽에 있는 김모 씨로부터 돈이 나와서 결국 전달 전달돼서 현역 의원들에게 여러 봉투로 나뉘어서 전달이 되는 거군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스폰서라고 하면 스폰서를 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까? 오늘 그 정황도 일부 나온 거죠? 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스폰서 김 씨는 자신의 자녀를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하도록 도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수를 받지 않은 봉사활동 차원이었다고 해명을 하는데 당시 유력했던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할 수 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건데요. 녹지 파일에서는 앞서 기사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또 다른 강모 씨가 스폰서로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강 씨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부총장이 나눈 대화가 있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강 씨와 잡았던 골프 약속 일정을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 강 씨 입장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나중에 당직 하나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당직을 대가로 주는 정황인데 실제 돈봉투살포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윤관석 의원은 나중에 사무총장이 됐고요. 요직이죠. 이정근 사무부총장, 말 그대로 사무부총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정근 전 부총장처럼 현역 의원이 아니라 당직을 하다가 곧바로 사무부총장이 된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특히 저희가 확보한 녹취 파일들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정근 전 부총장을 상당히 신뢰하고 또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그 중 일부를 들어보시죠. 네, 들으신 것처럼 두 사람은 당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사사건건 상의했던 관계. 앞서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형편없는 진술을 근거로 한 정치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정돼 있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할지 주목됩니다. 네, 충성 부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사실 당대표의 최측근이면 그것도 권력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임지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지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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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